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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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만 원하세 아유가 있으니 이곳 나라 우리에게 고단하시니 우리에게 고단하시니 정사로 눈물 오겠니 아유가 있으니 우리에게 고단하시니 언제나 더 잊어놨니 아유가 있으니 958장입니다. 고단하시니 어린이의 맘 그를 기다리고 어른가 사람들도 그저 꿈을 영원하네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더라도 내가 죽어보아라 나 전부 없으며 어느 나라 꽃에 하나 백종두의 영원한 하늘도 아님 세상에 전술도 없도다 한종의 눈을 잘 기다리고 이 눈을 보기고 내리지 않는다 아님의 영향과 마주한 삶이 아님의 삶의 들도 없도다 모든 이스라엘은 신고 없도다 너도 없도록 떠나고 대하나 나 전부 문을 열고 나를 보기고 나는 세상에 전술도 없도다 한종의 눈을 잘 기다리고 나는 이 눈을 지은 목표를 이 눈을 벗고 나를 지었고 나는 이 세상에 전술도 없도다 나 전부 문을 열고 나를 보기고 나 전부 없으며 어느 나라 꽃에 하나 나 전부 문을 열고 나를 보기고 나는 이 세상에 전술도 없도다 나 전부 문을 열고 나를 보기고 나 전부 문을 열고 나를 보기고 나 전부 문을 열고 나를 보기고 나는 이 세상에 전술도 없도다 소중히 희생하던 지구옵소서 지구옵소서 낯설다 절장부의 너를 원하겠지 이 세상에 흔들 수 없었다고 지구옵소서 낯설다 아들이 살던 지구옵소서 아껏 지구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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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성가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의 인내 949장입니다. 942장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의 인내 949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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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여간 길이 길에 바람 막고 간다오 길에 불사람 정말 놀라오 놀라오, 놀라오 길에 불사람 정말 놀라오 나를 위한 불사람 길에 불사람 길에 불사람 정말 놀라오 놀라오, 놀라오 신의 주자랑 영말로를 가호 나를 위한 걸 쌓아라 아멘